근데 개념만 이해한다고 문제가 다 풀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개념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틀린 문제 속에서 얻어가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푸는 거 보면서 우와 멋지게 푼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의 성으로 푸셔야 되는데. 풀면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막히면 해설지를 보겠죠. 1등급인 친구들 정말 한 교재를 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별로 없는 친구들. 그럼 한 문제를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고민하는 게 의미 있습니다. 왜? 한 권 안에서 모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해서 정답을 찾아낸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아요. 1등급인 친구들은 그게 돼요. 근데 한 3등급, 4등급, 5등급인 친구들은 한 페이지만 풀어도 모르는 문제가 2개, 3개인 친구들이 어떻게 한 문제를 2시간, 3시간 고민하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길어야 10분. 한 5분. 고민하고 나면 안 풀리면 해설지를 보겠죠. 해설 강의를 보겠죠. 근데 내가 딱 풀지 못한 그 단계까지만 보셔야 돼요, 우선. 내가 왜 못 푼 걸까? 그 막힌 단계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남기는 거. 그게 바로 발상 노트입니다. 어떤 문제가 틀렸어요. 그 문제를 통으로 따다 쓰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조건을 해석하는 거구나.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행동 강령.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필연성. 이렇게 해석해야 할 수밖에 없구나. 아, 발상. 이렇게 떠올리는 거구나. 그 행동 강령을 체화하고 필연성을 체계화하는 것. 그게 이제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거죠.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이걸 쌓아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단원별로. 개념별로. 아, 물체의 운동 문제들 틀렸어요. 다 모으겠지. 이런 해석들이 있었어. 이런 해석들이 있었어. 이런 해석들이 있었어. 그게 쌓이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마지막 그걸 훑어보고 들어간다. 제일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풀면서 틀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그 포인트 포인트들만. 그게 쌓이면 그 어떤 문제집을 세 건, 네 건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유형을 공부하고 유형을 암기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시대는 아니라고요. 문제 속에서 조건을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 강령, 그 필연성들을 느끼는 것.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2022학년도 수능 수학 14번입니다. 오답률이 70%, 객관식이거든요. ㄱ, ㄴ, ㄷ, 합답형에서 마지막 ㄷ 정도로 고민할 텐데 오답률이 50%를 넘어 70%라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부분이 다 틀렸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원래 물체의 운동이 고난도 문항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건 정말 쉽게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쉬운 형태들만 풀었습니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아, 그냥 단수나 계산하는 문제들이었구나.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 상황을 보면. 위치함수가 T에 관한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해요. 그럼 이 문제가 통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죠. 발상 노트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 아, XT라는 위치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발견해야 되는 첫 번째는 T가 0일 때와 T가 1일 때의 원점에 있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0일 때도 1일 때도 원점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위치함수가 3차인 이상 속도함수는 몇 차? 2차구나. 근데 이런 걸 떠올리지 못해서 풀지 못했다면 그걸 쓰는 거예요. T가 0일 때, T가 1일 때 원점에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위치함수가 3차라면 속도함수가 2차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냥 그 정도만 적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떠올리는 거지. 아, 그러면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니까. 속도가 2차 함수라면 속도의 부호라는 것, 운동 방향이라는 건 많아야 두 번밖에 안 바뀌겠구나. 속도가 한 번 바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운동 방향이 한 번 바뀐다는 거지. 근데 T가 0일 때, T가 1일 때 똑같은 곳에 있잖아. 그동안에 움직인 이동거리가 합의 2잖아. 이동거리가.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갔다가 제자리로 왔겠지. 첫 번째 케이스. 아니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가 제자리로 왔겠지. 두 번째 케이스. 아니면 조금 움직였다 반대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겠지. 세 번째 케이스. 케이스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건 끝나요. 계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해석을 못하니 이게 안 된다고. 수학을 올바르게 공부한다는 건 이 문제를 풀어서 다음번에 암기해서 풀 수 있다? 그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수능 시험장에서 보는 고난도 문항들은 처음 보는 형태일 거예요. 그럼 그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들을 보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위치 함수와 움직인 거리를 보고 이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발상 노트에 적어 나갑시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2024학년도 수능 수학 20번입니다. 오답률이 무려 84.7%. FX가 있어요. 3차 함수. 기존의 패턴과 조금 달랐던 건 뭐냐면 접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펜을 들고 덤벼듭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접근 방법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바탕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둘 다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계산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풀기 전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계산하려고 덤벼드는 것보다 읽으면서 생각하고 방향을 찾고 들어가는 게 훨씬 시간이 덜 걸립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맨날 펜을 놓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보잖아요. 그게 건방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지. 그걸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니까 오답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시간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접선을 그었어. 근데 또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수직이 되면서 만나네. 그럼 여기에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했는데 원을 그렸잖아요. 원을 그리고 나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반원 혹은 원 위에 있는 얘가 빗변이 지름이 되는 원에서 나머지 하나의 각이 얘가 직각이 되는구나.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는지예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잖아. 그러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기울계곱이 마이너스예요.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하잖아. 그럼 필연적으로 누가?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또 올릴 수 있냐.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는 발상 노트는 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직각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직각삼각형 안에서 닮음인 도형을 찾고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라는 것.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쌓아갑니다. 어떻게? 단원별로. 이게 쌓이면 그냥 돼요.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1등급인 친구들은 따로 노트를 정리하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2등급, 3등급, 4등급인 친구들은 의식해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의식하자고요. 그럼 나도 1등급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단계에 맞는 공부를 하자. 5등급인 친구는 내 수준에 맞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발상 노트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5등급이 4등급이 됐어요. 이제 4등급이 3등급이 되기 위해서 그 포인트가 되는 수준의 문항들을 공부하면서 또 발상 노트를 늘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5등급이 필요한 개념, 4등급이 필요한 개념, 3등급이 필요한 개념. 그 행동원칙, 행동강령, 그리고 체계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필요한 성, 이게 단계별로 다 다르다고요. 이걸 쌓아가자. 이게 되면 이제는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편한 환경에서 그냥 문제를 시간 제한 없이 여유롭게 풀다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항상 실력을 70%, 60%밖에 발휘하지 못해요.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시간이 말리죠. 왜?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뛰어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훈련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 시간에 단기간에 정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정확히 타겟팅하라. 현실적인 시험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습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수능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수능에서 처음에 객관식 1번부터 8번까지 3점짜리 문항들 3점 이하의 문항들 있죠. 2점, 3점. 그 다음 9번부터 15번까지 객관식 4점짜리 문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문항 번호 때는 몇 번 정도인가? 그럼 우선 그 문항 번호 때까지 내가 몇 분까지 풀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뛰어넘을 거야. 라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몇 번 문항까지 몇 분 정도 풀 거야? 혹은 객관식 풀까? 단답형 풀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식과 단답형 그리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서 우선은 내 목표 점수에 맞는 타겟팅한 문항 번호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 번호 하나에도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무조건 9번보다 10번이 어렵고 10번보다 11번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러니 특정 문항 번호 때의 문항들은 난이도가 비슷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조금 더 익숙한 표현 내가 읽으면서 조건을 해석할 수 있는 것 그 조건 안에서 발상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런 문제들부터 먼저 해결하겠다.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실전처럼 먼저 연습이 몇 번 되어야 됩니다. 한 세 차례 정도. 이게 되면 시험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몇 번에서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아 여기까지 몇 분 정도 걸렸구나. 그럼 남은 문제들 몇 분 동안 풀 수 있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시험 시간이 60분 70분이 지났어 남은 시간이 30분 40분밖에 없네. 남은 시간 너무 쫓기는 것 같아. 내가 몇 문제 풀 수 있는지를 알면 30분 남았어? 한 5문제 더 풀 수 있겠네. 그럼 이제 마음의 편안감을 놓고 내가 목표로 한 문항들을 계속 뜯어보면 되죠. 마지막 남은 시간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검산하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시간 남배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시간들을 쭉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선다형이랑 단답형 혹은 공통과목이랑 선택과목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먼저 풀지를 집중할 수 있어요. 특히나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가 굉장히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미적곤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미적곤에서 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들이 평소에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연습해봤다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 문항번호를 이 문항번호 때까지 땅땅땅 풀면서 뭐 공통과목을 먼저 풀지 선택과목을 먼저 풀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나 막힐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 더 그렇죠. 어? 7번 내가 풀 수 있는 문항번호 때인데 내가 이 점수를 받으려면 꼭 맞춰내야 되는 문항인데 근데 이 문제가 막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초조한 마음 드는 것 이해하지만 내려놓고 3분 고민해서 안 보이면 일단 패스 나중에 다시 보세요. 의외로 다시 보면 길이 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수학을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풀던 친구들은요 이 문제가 3분 안에 풀린다가 아니라 풀릴지 안 풀릴지를 판단하는 데는 사실 1분 30초면 게임 끝나요. 보면서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풀렸어. 그럼 기분 좋은 거고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안 풀렸어. 그럼 다음 풀이 방법이 생각나요? 그럼 한 번 더 해보고 근데 다음 풀이 방법 생각 안 나요? 그럼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보는 이런 연습들 이 연습들 되어야 내가 시험 시간에 100%, 120% 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문제가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마음가짐 절대 잊지 마시고 너무 틀린 문제들 쪽에서 주눅들지 말고요. 그 안에서 내가 이런 발상들을 하지 못했구나. 행동광령들, 필연성들 느끼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면 그 노트가 쌓여갈수록 점점 여러분들이 실력이 수직 상승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해석하면서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 개념의 도구화들 노트에 차근차근 쌓아서 수능날 들고 갈 그 세 권의 노트가 딱 갖춰지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귀찮을지 몰라도 한 번 해보세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강좌나 어떤 교재로도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을 반드시 올린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강좌나 교재로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하면 끝.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수험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문득문득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잘 될 때 공부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시험 직전날 벼락치기 정말 집중력이 엄청나잖아요. 새벽 2시, 3시 그 마지막에 밤하늘에 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기분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을 공부하면 정규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공부가 잘 되는 날은 일주일에 많아야 하루 한 달에 한 3일, 4일 정도 될까? 대부분은 공부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수험생활뿐만 아니라 원래 삶이라는 게 되게 그냥 버텨내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겁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공부하기 싫지? 10분만 핸드폰보다 할까? 그 10분만 하기 싫어도 하세요. 그냥 우선 하세요. 일단 하세요. 10분만 하세요. 그러니까 10분만 쉬었다 할까 대신에 10분만 하세요. 그 10분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 효율, 요령 어떤 잡기술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집념과 간절함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만 역전의 찬스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고득점 전략의 EBS 수학 영역 정종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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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